란색 야 부기 빼는 중 아니 뭐 이제 곧 잘 건데 부기 빼서 뭐합니까? 아니 근데 인스타 첫 라이브인데 근데 너무 부흥모습으로 시작했나? 그랬나? 왜 눈가가 촉촉해? 눈가 촉촉해요? 아닌데? 나 안구 건조증 있는데? 눈아 부어도 예뻐요 고맙다 근데 이거는 약간 브이앱 보다 댓글이 엄청 빠르지 않네? 그래서 하나씩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저 머리 많이 길렀어요 진짜 내가 내 머리로 아니 제가 제 머리카락으로 뭔가 기르고 싶어서 붙임머리를 안하고 계속 피스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주 머리카락이 눈치껏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흠 밥 밥 먹었어요 어 그거 알아요? 음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그 앞에 모모랑 바싹하고 라는 그 과자가 있는데 과자? 과자는 아니고 고구마? 고구마 로 만든 거? 인데 그거 아침에 주소 먹고 연습하러 갔었어요 저 저 우냐고요? 저 안 울어요 저 진짜 눈가 촉촉해요 안 울어요 울지 않아 일본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갑자기 윙크해서 당황하신 분들 죄송해요 댓글에 윙크해달라고 써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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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까까지 진짜 천둥봉개가 엄청 쳤는데 지금은 그쳤나보네 다행히 사실 그거 있잖아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몸을 그 인스타로 하는거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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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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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했어요 무물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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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물뽀라 그래요? 무물뽀 무물뽀하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로 대신 음 어 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무물복 혜원이한테 물어봐요 혜원이 잘해요? 무물복 나코한테 물어봐요 아 혜원이 나코한테 배웠어요 음 어 사쿠짱이다 사쿠짱 아 근데 심지어 아까 아까 메세지 했어요 아까도 시크하게 하이라고 하는데 하이 나도 하이 사쿠짱 지금 뭐해요 뭐해 뭐해 뭐하냐고 잘 짓네? 나 잘 짓네 아니 사실 못 짓네 사쿠짱 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현실이 ider 네네네네네네 Republicans 마시지 짱 웃겨 사쿠짱 무대하는 거 다 나 다 지켜보고 있지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라이브 하는 거? 나 그것도 궁금해 사쿠장도 보고 싶다고? 왜 그러지? 요즘 내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원래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뭔가 사쿠장 사쿠장 더 찾는 느낌이었다면 사쿠장도 요즘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황할 때도 많아요 요즘 사쿠장에 신청하면 된다고? 아니 그거는 사쿠장이 괜찮으면 요청하겠지요 연애방송이냐고요? 어머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좋아 사쿠장 굿나잇 나중에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하자 우와 재밌겠다 어머어머어머 이게 웬일이야 근데 사쿠장 댓글이 진짜 잘 보이네 근데 사쿠장 댓글이 진짜 잘 보이네 굿나잇 잘 사요 그래도 내 첫 인스타 라이브인데 등장해줘서 고맙네 여러분 사시죠 진짜 어 근데 천둥번개가 진짜 붙였어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연습할 겸 한번 켜본 거라서 10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방금 3분 하고 내가 도망갔거든요 사쿠장이 등장해줘서 하쿠장 나의 티티 어색할 뻔 했는데 뭔가 이앱 이압 이압 설마 강혜원은 아니겠지? 안자냐? 강혜원은 아니겠지? 진짜?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안자냐라고 하는데? 맞겠지? 강혜원이라면 아 강혜원인데 강혜원 등장했네 아 짱 웃겨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공식 인증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팬분들일까봐 긴가민가했어 근데 나 딱 발견했다 진짜 눈에 딱 보였어 아니 혜원아 너 인스타 라이브 같이 하는 방법 알면 나중에 괜찮으면 그거 해줘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근데 재밌구만 갔냐 그새? 갔나보네 나 턱에 뭐 묻었다고요? 입술 옆에 있는 거 뭐냐고요? 트러블인가? 턱에 트러블인가? 나 턱에 뭐 묻었.. 나 뭐 묻었지? 턱에 뭐 안 묻혔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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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 보이는건가? 오무아 입술 살짝 오른쪽 떼어졌어? 야쌍 뭐지? 흰색? 뭐지? 로션인가? 간다고? 왜? 강혜원 간다고? 우와! 윤정쌤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청 보냈다고?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요청 보냈다고?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받아? 나 알려줘. 내가 보냈게. 해봐. 나 보냈어. 혜원아. 혜원아 내가 보냈어. 헉! 아 됐다! 너 어떻게 해? 혜원아 너는 왜 안보이는데? 혜원아 너는 왜 안보이는데? 혜원아 너는 왜 안보이는데? 야 됐다. 혜원아 핫박이 됐다. 혜원아 으아압. 혜원아 혜원아 귀요미. 혜원아 귀요미 안녕? 혜원아 최의 장난감이야. 혜원아 도넛. 혜원아 도넛? 혜원아 응. 혜원아 아 완전 귀엽네 진짜. 혜원아 얘 너무 귀엽다. 혜원아 혜원아 예제. 혜원아 혜원아 어이. 나 지금 방금 씻고 나와가지고 헤이 여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 무슨 기능? 여기 얼굴 이모티콘 누르면 뭔가 진짜 많아 그렇긴 한데 이걸로도 안 될 그런.. 아우 시끄러워 잠깐만 TV 좀 끌려 윤정 선생님께서 제재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4살입니다 4살이래요 이거 3명은 안 돼? 3명 안 될걸? 안 되나? 안 되네 안 되나 보네 야 근데 나 지금 눈 비비고 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자신이 없어 너가 자신이 없으면 누가 자신이 있나 자신이 없단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으악 배원님 눈 등장 배원님 눈 등장 언제든지 종료하고 싶으면 종료해도 돼 응 뭐라 안 할게 윤정쌤 강아지도 완전 귀여우.. 귀엽던데 어 나도 봤어 그러니까 인스타도 있잖아 맞지? 응 봤어 양동이 응 응 은비언니가 귀엽다고 했어 인스타 스토리로 맞아맞아맞아 나는 멤버들 거 다 봐 그럼그럼 그치 야 너는 진짜 빠르더라 아니 아니 여러분 이게 사실 저희가 아직 단톡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어 막 만들었어요 하면 이제 다 같이 가서 팔로우 하는 거긴 해요 근데도 강연이 제일 빨라 그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은비언니 진짜 귀여웠던 거 은비언니가 막 뭐지? 그 인스타 만들고 나한테 전화와서 혹시 이거 이거 친구 멤버끼리 팔로우 하려면 그 애들한테 다 전화해서 팔로우 해달라고 해야 돼? 이렇게 전화 온 거 응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되는 거냐고 아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웠지 뭐야 아니 근데 뭐 단톡에 딱 한 번 얘기하면 되니까 아 진짜 재밌어? 나 배고파 나 이제 갈래 응 맛있게 먹어 안녕 응 여러분 다음에 봐요 또 올게요 안녕 안녕 빼방 응 안녕 안녕 흐흐흐 흐흐흐